Save for College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비디오에서는 NY529 Direct Plan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ave for Colleg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부모님이 거쳐야 할 세 가지의 기본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요 단계라고 합니다. 주요 단계 1은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 NYC Scholarship Account를 활성화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료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주요 단계 2, 대학 학비 조축 계좌를 만들어 연결합니다. 주요 단계 3은 연결된 대학 학비 조축 계좌에 처음으로 5달러를 입금하는 것입니다. 이 비디오는 Save for College 프로그램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대학 학비 조축 계좌 옵션 중 하나인 NY529 Direct Plan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529 계좌는 대학 학자금과 지급 훈련비 조축을 도울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계좌 유형입니다. 529 계좌의 돈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늘어날 수 있고 비과세 소득 및 잠재적인 주정부 소득세 공제 등의 세금 혜택이 따릅니다. 하지만 529 계좌의 자금이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으며 가치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529 계좌의 공개 자료를 읽고 잠재적 투자의 특징과 위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계좌를 개설하면 주요 단계 2를 완료하게 됩니다. NY529 Direct Plan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NY529 Direct Plan 공개정보 안내책자 및 학자금 조축 계약 또는 공개정보 안내책자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nysafes.org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투자 목적, 위험, 수수료, 경비, 기타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기 전에 주의 깊게 읽고 숙고하셔야 합니다. NY529 Direct Plan 계좌를 만들 때 이 공개정보 안내책자를 수령했으며 약관에 동의하는지 먼저 확인할 것입니다. NYC Kids Rise를 통한 계좌 옵션 이외에도 다양한 저축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다음의 옵션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다른 주에서 제공하는 529 플랜들 교육저축 계좌 ESA 또는 Coverdell 계좌라고도 함 은행의 저축 계좌 또는 기타 유형의 투자 계좌 중요한 안내 사항 Save for College 프로그램의 특별 기능 및 혜택은 Save for College 프로그램을 통해 선택 가능한 해당 계좌 옵션에만 적용됩니다. 특별 기능 및 혜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계좌 연결에 대해 리워드 획득 계좌에 5달러 이상을 입금할 경우 리워드 획득 저축 목표 달성 저축 계좌를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에 연결 주의사항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만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새로운 NY 529 Direct Plan 계좌를 만들어 연결하기로 결정했거나 기존 계좌를 연결하려면 이 비디오에서 소개된 절차를 따라주십시오. 시작하기 전 필요한 사항 NYC Kids Rights Savings Tracker 저축 트래커 사용자 명과 암호 귀하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SSN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 자녀의 SSN 또는 ITIN 귀하와 자녀의 집주소 귀하와 자녀의 생년월일 권장사항 귀하의 사망 시 계좌를 소유하길 원하는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 시작하려면 nyckidsrise.org로 가십시오. 그 다음 노란색의 다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로그인 상자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계속을 클릭하라는 상자가 나타납니다. 계속을 클릭하면 Savings Tracker의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메일 주소와 Savings Tracker 암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Savings Tracker에는 개설 연결이라고 적힌 자녀의 그래프 위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NY529 Direct Plan 사이트로 이동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팝업 상자가 표시되어 확인을 클릭하면 Savings Tracker를 종료하고 nysaves.org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서 기존의 529 계좌에 로그인하여 기존 계좌를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에 연결하거나 NY529 Direct Plan 계좌를 만들어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에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진행하십시오. nysaves.org 웹사이트로 이동하면 모든 정보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의 작은 지구 모양을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의 Espanol을 클릭하면 사이트가 스페인어로 번역됩니다. 스페인어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서는 영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Continue 계속 버튼 아래에 Enroll Inbox Now, 지금 등록 이라는 단어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시작하십시오. 이름과 성,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사이트 암호를 만들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것이며 암호를 두 번 입력합니다. 그 다음 분홍색 Get Started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여 청소 drove 10분의 1,800m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분홍색의 이케죠. 그 다음 분홍색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분홍색의 이케죠. 그 다음 분홍색의 이케죠. 그 다음 분홍색을部에 사용하는 우선은 그리스만큼의 이케죠. 그 다음 분홍색과 정성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홍색의 이케죠. 플랜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묻는 질문이 표시될 것입니다. 드롭다운 메뉴에서 가장 적합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분홍색의 Continue Enrollment 등록 진행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거리 이름, 호수, 시, 주, 우편번호 등을 포함한 주소에 대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체크 상자에 본인의 우편물 주소가 기본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주소가 아니라면 해당 상자의 체크 표시를 해제하고 본인의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해당 정보를 작성하고 분홍색의 Continue 계속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진행하십시오. 본인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나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는 생년월일 및 국적을 입력합니다. 국적 아래에는 US Citizen, 미국 시민권자 또는 Resident Alien, 거주 외국인 옵션이 있습니다. NY529 Direct Plan이 사용하는 거주 외국인의 정의는 IRS의 정의와 같습니다. IRS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영주권자 테스트 또는 실질 거주자 테스트를 충족하는 경우 과세 목적으로 귀하를 미국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IRS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NY529 Direct Plan 계좌를 만들 때 제출한 개인정보는 NY529 Direct Plan의 기록에 보관됩니다. NY529에는 계좌 소유주에 대한 일부 정보를 과세 목적으로 미국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및 뉴욕주 세무부 및 재무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ax and Finance에 전달합니다. 그 다음 자녀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게 됩니다. 화면 맨 위에는 자녀 또는 학생이 수혜자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름, 성, 거주하는 주, 소셜 세큐리티 번호 또는 ITIN 정보, 국적 등을 포함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녀, 성, 거주하는 주, 소셜 세큐리티 번호 또는 학생이 수혜자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작성을 완료했으면 Continue,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 귀하의 계좌에 대한 승계인을 추가할지 묻는 질문이 표시됩니다. 승계인은 예금주가 사망할 경우 수혜자인 자녀를 위해 계좌를 관리하는 일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 섹션을 건너뛰거나 승계인의 이름, 성,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과 같은 정보를 입력한 후 Continue, 계속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인 계좌를 위한 투자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Aged Based Portfolio, 연령 기준 포트폴리오 또는 Individual Portfolio, 개별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예금을 투자할 자신만의 투자 조합을 선택하시려면 개별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험 한도를 기준으로 주식과 채권의 조합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면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관리형 투자를 하는 연령 기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선택 항목은 연간 2회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의 목적에 따라 연령 기준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의사항 NYC Kids Rise는 투자 조언을 하지 않으며 연령 기준 포트폴리오 또는 개별 포트폴리오 중 어느 특정 방식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은 본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 포트폴리오에서 Conservative, 보수적, Moderate, 중간 또는 Aggressive, 공격적 등의 위험 레벨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은 완전히 개인적인 것이며 NYC Kids Rise는 최적의 선택 항목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각각의 위험 레벨을 선택하십시오. 본인이 어떤 유형의 투자자인지 확인하려면 Conservative, 보수적 버튼 아래에서 Learn More, 자세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nysaves.org를 방문하여 Which Investments Should I Choose? 선택할 투자 항목을 클릭하십시오. 위험 레벨 버튼 중에서 하나를 클릭하면 해당 위험 레벨의 주식과 채권의 조합이 보일 것이며 자녀의 대학 입학이 다가올 때 원금을 보존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보수적 투자를 하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위험 레벨을 선택했으면 Continue, 계속을 클릭하십시오. 이제 계좌의 자금을 이체할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일회성 입금 또는 반복적 입금으로 연결 수표 또는 머니오더 고용주가 직접 입금 또는 기존의 적격 학자금 플랜에서 2월 계좌의 자금 이체 방법을 결정했으면 추가할 다른 소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다른 자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자녀는 Save for College 프로그램에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지만 그 자녀를 위해 이 계좌에서 저축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소외자를 추가하려면 Yes, 얘를 클릭하고 종료하려면 No, 아니오를 클릭하십시오. 계좌의 보안을 강화하려면 계좌 사용자 이름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계좌에 로그인할 때마다 이 사용자 이름과 선택하신 암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보안 질문을 선택하고 답변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음에 계좌에 로그인할 때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인의 계좌와 연결될 보안 이미지와 보안 문구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것은 계좌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입니다. 그 다음 유기프트를 활성화할지 질문할 것입니다. 유기프트로 친구와 가족들이 자녀의 계좌와 특별히 연결된 특별코드를 사용하여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자녀의 대학과 직업 교육을 위한 자금을 조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입금을 할 수는 있지만 계좌 정보에 액세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상자를 체크하고 유기프트 코드를 활성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친구와 가족들이 저축을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 옵션을 활성화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메시지를 수령할 방법에 대해 질문할 것입니다. 이메일 또는 우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달을 위한 동의서를 확인하고 동의한다면 그 아래에 I agree 동의한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Continue 계속을 클릭하여 이 페이지에서의 작업을 완료합니다. 그 다음 입력한 모든 정보를 검토하여 올바른지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선택 항목의 오른쪽에 있는 흰색의 Edit 편집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섹션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검토하고 I acknowledge 인정함 옆에 있는 체크 상자를 클릭하여 내용을 읽었음을 인정한 후 분홍색의 Sign 서명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여 계좌를 만듭니다. 수표로 자녀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수표를 우편 발송할 때 동봉할 수 있도록 인쇄 가능한 쿠폰이 포함된 페이지가 보일 것입니다. 분홍색의 계속 Continue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것입니다. 페이지 맨 아래의 파란색 I Authorize 허락함을 클릭함으로써 본인의 NY 529 Direct Plan 계좌를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에 연결하게 됩니다. 즉, NYC Kids Rice에는 다음이 표시됩니다. 수혜자의 이름, 계좌 잔액, 계좌 거래 내역 또한, Savings Tracker에서도 본인의 529 계좌 잔액을 볼 수 있습니다. NYC Kids Rice는 귀하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 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I Authorize 허락함을 클릭하면 Savings Tracker로 돌아가며 자녀의 이름이 포함된 팝업 상자가 보일 것입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와 방금 만든 529 계좌를 연결하십시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NY 529 Direct Plan 계좌를 만들었으며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에 연결되었습니다. 주요 단계 2를 완료했습니다. 529 계좌에서 분홍색의 탭과 529 계좌 관리라고 표시된 새로운 버튼이 보일 것이며 이 버튼을 통해 언제든지 Savings Tracker에서 직접 529 계좌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avings Tracker에서 나가려면 페이지 상단으로 스크롤하여 우측 상단 모서리에 있는 로그아웃을 클릭합니다.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